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만이에요. 오늘은 이게 또다네 행복에 또 나왔는데요. 근데 근데 많이 빠진데가 많네요. 나오셨나봐요. 핑크 프리티가 쌍두살이네요. 괜찮아요. 이 아이는 이름을 안 적어놨어졌네. 은을. 이 아이는 은을. 백봉. 백봉을 이거. 백봉 이거 누가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거 안 좋다. 너무. 너무 약하대. 약하네 이거. 목대도 막 나와버리고. 백번장에 좋은 거 나왔더니. 다시. 화이트 미니마도 있고요. 네. 초빅. 멜리나도요 운동자 곰발톱톱 생긴거 꽃이 정말 이쁘네요 사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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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르금 오늘 늦게 오셨어? 예 예쁜거 마리르금 마리르금 색깔이 너무 곱다 마리르금 색깔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런게 천원이면 되게 아 아우렌신스 아우렌신스 아휴 너들은 어떻게 꽃이 이렇게 살짝 다 했냐 이것도 괜찮은 애인데 아우렌신스 아우렌신스 바위선은 여기있어 그 밑에 아우렌신스 요 밑에 사보 이판 밑에 볼데가 잊어서 밑에 들어있어요 아우렌신스 창록 아우렌신스 네 액션 안 꺼졌어. 그래서 펴져있어. 꺼져있어? 펴져있어요? 응. 이따 쭉 꺼서 꺼. 이거는 오렌지 물로 아닌가요? 응. 3천 원짜리. 되게 좋대. 3천 원짜리. 되게 좋대. 3천 원짜리. 백봉이 저게. 백봉이 저게. 백봉 누가 사달라고 했잖아. 백봉 3개. 포스모스 님이. 안 좋아. 안 버려. 진짜 안 좋아. 어? 응. 봐보래. 안 좋아. 싱싱하지가 않아. 그렇지. 다음에 좋은 거 나올 줄 사야지. 여기는요. 3천 원짜리죠. 3천 원짜리가 아닙니다. 아마 두 개 사시면은. 5천 원이라도 주시는 것 같아요. 5천 원이라도 주시는 것 같아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건 아보카도. 아 잘했어. 이거 뭔데. 샴페인. 핑클 샴페인이네요. 핑클 샴페인도 있고요. 핑클 샴페인도 있고요. 아보카도. 아보카도. 안녕하세요. 아 잘했어. 털라이니. 아하니스. 아보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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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청양고추 이거는 저기고 백봉 백봉 여서 온 거 있다 저거 다 판단을 타려고 아니 누가 친구가 세 개를 낸 게 타려고 그래가지고 오늘 물건 되게 좋다 좀 이따 꺼내서 좀 이따 꺼내서 블루 서클라이즈 돼요 요거 아이는? 블루 서클라이즈 이런 아이들은 또 뭐야? 시울린스? 시울린스? 이건 안 보던네 다 찌고 했어 새끼 좀 났다 이게 뭔거야? 여기 너무 좋잖아 여기 너무 좋잖아 두 개? 이거 크게 버렸어요 네 레블리노스 두 개짜리 두 개짜리인데?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이름 뭐예요? 금황상 와 이름은 좋은데 금황상 꽃도 이쁘네요 이건 그래 어 이거 없어 꽃이 송대인 예뻐요 이거 이뻐요? 꽃 좀 봐봐요 꽃이 또 예쁘대 이름은요 금황상 이대요 이름이 이름도 예뻐요 네 노마도 나왔고요 벗해라 다른 człowie 일단 키워둬 대박 분작, 그런 것도 없다가 지금 나오는 거 봐. 아, 진짜 꿈쳐두는 거 봐. 왜? 왜 꿈쳐두는 거 다 지금 되냐? 이거 뭔데? 이거 이름 뭐야? 분작, 분작. 분작? 분작. 아, 천보네. 없으면 다 뭐. 분작. 있으면 또 기다리고. 분작. 지금 영상 찍으러 꺼내 놓는던데. 그러니까. 오기만이 올 때까지만 기다렸어. 하나 얘기해 봐. 그게 아니고. 이거 왜 내가 안 찍어. 내가 왜 못 찍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요? 이거 또 이름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 뭐가 또 있어? 식상 하나 있는데. 너무 작아요. 이게 확실히 해야 될 거다. 희성. 희성. 어. 이게 이 사람처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걸 안 때문에 말하래. 이거 멋있어? 전번에 이거는 찍었던 것 같은데? 화장실 예쁜데? 목대로야? 이게 좋아요? 이건 전번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거 찍었지? 청옥 네, 이거 청옥인데 이건 꽃피는 청옥이라고 그랬잖아 이거 정말 좋아요, 청옥이 청옥이 이것도 청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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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거 봤어야 되는데 쫙 너러지니까 얼마나 멋있는데 왠일이야, 멋있더라고 어, 청옥이 얼마나 멋있나 봐 봤어요, 멋있더라고 꽃이 피는 청옥이야 1년 넘어야돼 이거 이제 심으면은 여러 군데만 쭉쭉 늘어지자고 아, 이뻐요 꽃도 핀대요 자, 대체로 한번 여기 찍어, 그렇게 청옥이라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 빵빠래 이거 빵빠래 이거 빵빠래 이거 빵빠래 빵빠래 네, 청옥 좀 보세요 이렇게 이제 이만큼 키우기가 우리가 가져가면 1년 반은 키워야 됩니다 아, 정말 이거 몇 포트 몇 포트 갖다가 다 심어 나오면요 아주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